이곳은 아이스테디 V2 BK인 14만 9천짜리 아 신기하잖아 오 야 그 신감지 그 내가 하시면은 들어가면은 미스터 369 포켓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내에 로지텍 판매사원께서는 회의서비스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내에 로지텍 판매사원께서는 회의서비스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다 떨림이 어떻게 나오려나 떨림 많이 잡아야 되는것같다 이렇게 해서 세로로 아 괜찮네 화면 하나도 괜찮을것같은데 야 이게 아예 동양시ils 요거구요 참여apo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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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궁금하다 야 아 아 아 아 야 야 야 궁금하네